상대팀의 자신감 윤쟁이? 안녕하세요 윤쟁이 많이 들어왔는데? 음... 저는 잘 못 들어와서 윈제이 아... 정클의 장인 아 아닌데 얘 잘 못하던데 아 나 루슈 하기 싫음 루슈 재밌어요? 아 나 보조일러 하고싶음 차라리 아 여긴 제자리입니다 보조일러가 재밌어 리퍼 어려운 챔프 아님? 리퍼 어렵죠 리퍼가 제일 쉬운데 리퍼 어려운 에임 같은 거 말고 자리 잡는 거라든지 자리 잡는 거랑 진입 벽목 그런 거 캐릭터가 쉬운 만큼 그런 걸 나머지 부가적인 걸 잘해야 되니까 플레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? 미쳐 루슈 없어도 돼 똘똘 뭉쳐서 임무를 완수한다 야 뭐야 루슈 왜 해 멜 실량이 높아져서 안 해도 돼 한 명밖에 안 들어가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존나게 열어놓고 자리야 정면이 진짜 아 또 망했어 이빤 아 안방아 안방아 믿으세요 형 아니에요 제가 바로 자리야 자기 왕병 야 지하에 로드 오고 있어 이 새끼 뭐야 응? 지하에 로드 오고 있어 그럼 D로 돌아온다는 얘긴가? 아하 빠졌어 아 저깄다 저깄다 10층 1층 1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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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 나 뒤졌다 야 화물 밀려 하면 돼 야 일 못 맞추겠지? 화물 공짜로 알고 있어 화물 화물 겐지님 힐을 받으러 자리야 아 대명한 애들이 있었다 여기 넌 당해졌다 돌격해 아 나 잔이잖아 자리야 리퍼 리퍼 근데 저 힐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 로드 오고 야 나 훌량 팀이야 꿀잠 로드 오고 꿀잠 꿀잠 아 꿀잠 자는거 왜 끼우십니까? 어 힐 못하고 가봐야죠 나이스 진짜 아 게이지 좀 채우자 그만 죽여 겟지마 2층 날랑 먹을 뿐 구함 메리스님 구함 야 씨바 여기 아 무서운 새끼 아 우리 겐지 안 죽일 수 있었는데 아 계속 힐 줬는데 어 빨대 플러스 3개 안 돼 우리 로드 오그 강력한 로드 오그 상대 로드 오고 바빠졌죠 네 아리야 궁 리퍼 궁 매크리 궁 겐지 궁 바빠진 그냥 예 모든 치유가 자가치유 안 돼요 자가치유도 안 돼요 그냥 피가 아예 안 차요 힐킷도 못 먹고 아 아 근데 나 아나 적을 못 맞추겠어 이것만 잘하면 아나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아나로 적을 못 맞추겠어 제가 위도를 못하다 보니까 아나도 못 맞추고 아나가 더 맞추기 쉬운데 위도보다 아나는 차지 안 해도 그냥 빵빵 쏘면 되는데 위도는 차지직이라 더 힘들거든요 그래 또 못 맞추겠어 코 2층에 웩크리 나이스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실드 이걸 못 맞추겠어 맥크리 2층 내려왔다 자리야 한테 자리야 장벽이 없었다 장벽이 없어서 막으러 와야지 나 키가 70이였어 힐을 하는게 더 좋아가지고 우리팀이 점프 풀필 때는 딜 넣는게 좋겠어 33%요 빨리 죽어 메르띠 안녕 뭐야 뭐야 로드호그 뒤에 핸드 뒤에 로그 로그 여러분 메르시아 돼요 수건하세요 으흐흐흐흐흐 야씨가 너무 잘했다 이거 역시 메르시아 사기입니다 아 메르시 개 못하네 아 한조암 점심 3대 0 공수 변경 한조 칼픽 정글의 칼픽 정글의 칼픽 아니 위도 위 아 이건 안되겠다 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알아봄 기분이 어떠거냐고 알아봄 기분이 어떠거냐고 좋죠 뭐 알아봄 좋죠 뭐 알아봄 좋죠 뭐 알아봄 좋죠 뭐 아 그렇게 좀 쓰던데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굳이 못채게 지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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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정글의 칼프로 조금만 알아봄 세 알아봄 뷰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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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뷰보기 매력병아리라니까? 수비는 루시우가 낫지 않냐? 수비가 메르쉬가 더 좋지 않나요? 우린 루시우 아니에요? 거꾸로 일텐데? 수비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아 그렇긴 한데 죽으면 루시우야 요새 영대신 공격은 나 지금 힘이야 반은 기계인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야 니네 이거 못하지 마 니네 이거 못하지 마 휴벗잠퍼 어떤거 어떤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못봤음 제롱 못봤음 못봤음 메르신 할 수 있네 상대도 그거있다 야 나 힐 힐 힐 아 메르신 일락이 옮지다니 아 뭐야 왜 죽어져 리퍼 그냥 말라 겐지 피 아 겐지 들어왔어 뒤에 리퍼온다 이건 내려가야되요 뒤으로 도그 호흡 뒤로 돌아요 겐지 반사 빠졌구요 아 아 공격버졌다 야 겐지야 나 존다길래 안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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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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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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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아세 아세 아 아 1댐 만들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혜진은 한조했다 나중엔 메르신한테 궁전해야겠다 왜네 죽을거 같으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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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으헣 자라 겐지 나 임시 한장 빨리 그기 나한테 원안이 있나 어이.. 아아.. 야 나 힐 필요하다 M창 뒤에 겐지! 야 하물 밀려야 되는데? 밀어야 된다고? 하물 하물 막아야 된다고 겐지 어디갔어? 겐지 잡아요 어 상대 왜 이랬디? 야 숟갈 나 여기 협업할 수 있으면 나 숟갈 하는 거야 루시 멀어 저기서 안 한게 나 살았다 그래도 아아 죽었다 루시 해야 되나? 네 루시 으응 사람 해야지 뭐 아 우리 납치 당하잖아 한 명씩 야 2층 야 2층 2층 리퍼 힐 크랙 드려 힐 크랙 야 이새끼들아 이거 난 먹어라 이새끼들아 야 2층 겐지 메르시 둥둥둥 자리아 로드 안하고 크랙이다 아 겐지 튕겨내기 어? 으아 겐지 꺼져 아이고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비하니 일어났어 아 너 와 여기 메르시 헷잡다 된다니까 이거 아아 우리 메르시가 없더라 우리 맥크리를 맨듭시다 야 머리에 한 발씩 꽂자 빨리 아아 물이야 물이야 민스턴은 탈 수 없을텐데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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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줘 빨리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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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네 야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아이고 잘하나 고구도 개피 고구도 다운 겐지 데워놨고요 아니야 개피 아니야 개피 아 나야 뒤에 깨비 깨볼들 잡고 겐지 겐지 우리 팀에 아 아깝다 비벼 비벼 아 아깝다 비벼 비벼 아깝다 아 이거 리퍼 다 숨겨내는데 아 방패 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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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건데 야 야 메르시가 붙어있잖아 리퍼 왕령아 빠졌고요 아 2층 2층 자리야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야 뒤에 리퍼 자리야 아 아 아 아 하나 빼고 빨리 메이 넣어 예이 궁 썼으니까 이제 빨리 메이 꺼내도 세이 메이 갑니다 메이 출격합니다 메이 갑니다 메이 출격합니다 겐지 어디감 아 로드호우 씨 우리사이에는 치킬카치가 있어요 어 리퍼 D 왕령왕 로드호우 개피 다운 자리야 자기왕병 자리야 당디 자리야 킬 자리야 개피 자리야 다운 겐지 들어와있고 자 메르시 메르시 아 로드 번지하나가 에헤헤헤 냉동육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루시 아 아 야 야 빨리 막아 늑쟁아 자리임 아 나 진짜 뺏고 있어 야 어렵지 말고 막으라고 겐지 겐지 대폭 피! 대폭 피! 대폭 피! 대폭 피! 악! 개 피! 악! 야 호그 어딨어? 저기있다 야 호그 2층 메르지 아 호그 2층 온다 호그 2층 시누의 반응 속 얘네 다 2층 간다 자리앗궁 안쓸지 않았나 상대? 한번 올 때가 된대 아 제발 우리 힐이 나 혼자서 지금 나다 약하 아 제발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다 올라왔다 아 똥주 없는데 야 자리앗가 잘랐다 똥주? 호시서? 야 메르시 등갑본다 이거 야 메르시 지하에 등갑보고 있어 아이고 로도 그래 빠졌고요 메르시 등갑세고 있대 메르시 등갑세고 있대 메르시 태라고 메르시 지하에 등갑보고 있어 메르시 저기있다 메르시 저기있다 아 저거를 저 개새끼 로도 개피 잘리자마 메르시 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아 리퍼 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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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디렉스 다운 디박싱 짤 방하네 다리야 방하네 다리야 쇠 빨개 쇠 빨감 한 50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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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감 50포 빨감 아 맥크리가 더 빨간게 만들었어 아아 너무하네 저거 다리야 짤 내가 잡았어 2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리한데 우린 3분 45초 남아있고 야 윈성 궁은 비빌 됐어라 그냥 상대 아나있어 상대 아나있어 야 뒤에 뒤에 리퍼 가운드 리퍼 가운드 이거면 맞을 수 있다 걔같은 년 뭐라했냐 지금 승진 거의 너 말고 상대 정면 상대 아나있다 상대 쳐 상대 쳐 아야 불쌍당 똥주 부시서 상대 아나 , Tribe 야z 으으으으으 하우흐흐흐흐흐흐흫 아으흐흐흐흐흐흐흐흐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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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는 돼지 꺼내요 냉동돼지 꺼내 아 제발 로드 줘 로드 개피 로드 개피 야 이 색이 색궁 없어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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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응 겐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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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3대 2 못나다는데 아 재밌어 메이크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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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너무 잘했다 아 내가 니 방 속에서 100개 쌌었어 이만 아 그래요? 지금 또 오시면 되는데 또 오시면 받아들입니다 아 안하짱님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야 다퉈새끼 다퉈고 나갔어?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흠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